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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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딱 어울리는데 야 이거 개조심으로 하고 진짜 개같기도 하고 아 옛날 투단집 같기도 하고 아주 정스럽게 냄새 이게 무슨 냄새냐 손님 끄는 냄샌데 아주 맛 아이고 구수한 구수한 냄새가 어디서 이렇게 나나 구수한 냄새가 아 고구마 냄새? 아 아니에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여기 그냥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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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왔어요 물어 물어 요 앞에 강아지가 쭉 앉아 개 때문에 깜짝 놀라가서 개조심이라 해가지고 내가 도망할 뻔했네 아이고 혼났네 그러면 개가 하도 지는 바람이 아니 아니 근데 이거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야? 이거요 월갱이 무침 하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이거 부추 아니에요? 야 부추가 참 실화다 구수한 사람들의 인심이 넘치는 이곳은 대흥동 거리에서 20년간 맛집으로 소문난 곳인데요 문전성실을 이루는 발길과 액자로 걸린 유명인들의 흔적만 보더라도 기대가 됩니다 이게 이름이? 두부두루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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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부에다가 고추장을 풀었습니까? 아니에요 고춧가루예요 고춧가루를 곱게 빨아서 고추장을 풀으면 이게 맛이 안 나요 곱게 빠서 네 네 음 그렇게 맵지도 맵지도 않네 먹을만한데 여기 다른 집도 두루치기 해요? 네 대전에 이게 전통 음식이에요 아 이 두부두루치기가? 아 그래요? 난 그냥 그걸 몰랐을 것 같았는데 여기는 메뉴가 이거 말고 또 다르고 또 있어요? 네 올갱이 올갱이 전문이 올갱이하고 두부 두루치기구나 탱글탱글 살아있는 올갱이의 비결은 일일이 손으로 까는 소고라는데요 국내산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올갱이로 끓여낸 국은 말로는 설명이 안 되고요 직접 맛을 봐야 한다는데 이 소풀이와 해독에 그만이라네요 네 야 이것도 제격이다 응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울갱이가 그렇게 막 나오는데 이거 진짜 맞냐고 국내산 맞냐고 진짜 자연산이냐 네 네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직접 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손님 바꿔달라고 그래요 손님 바꿔달라고 해요 네 통통한 올갱이와 실한 부추를 듬뿍 넣고 노릇노릇 구워낸 올갱이 전은 냄새부터가 벌써 아휴 확 다르네요 올갱이 무침 전도 원하시는 분 많이 있겠는데 네 많이 드세요 너무 잘했습니다 고소고소 뭐라고 내가 표현을 해야 희천장의 여러분들께서 건강식 전이죠 이거는 그렇지 아 여기 그냥 전하고 달라요 고기 오늘하고 달라 올갱이가 또 독특하구나 맛이에요 아 야 이것도 뭐야 올갱이 무침요 무침? 네 올갱이 무침은 김을 사서 먹는 거네 네네 이렇게 하면 맛이 더 나요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야 이것도 이렇게 날김에 싸서 네네 이것도 별미인데 올갱이가 재료로 들어가는 거는 네 맛이 다 다르구나 전 네 올갱이 국 네 올갱이 무침 네 올갱이 비빔밥 네 올갱이 비빔밥 여기다 밥만 올려놓으면 비빔밥이 되겠지 네네네 그렇지요 음식 보니까 외할머니 댁에 온 거 같아 외할머니 하고 나오잖아요 엄마가 만들어주는 또 엄마보다는 외할머니가 만들어주는 음식이 맛있어 정스럽고 애가 집 댁 가면은 꼭 무슨 반찬을 또 손주들어왔다고 외손주들어왔다고 맛있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네 사랑이 담긴 밥 한 그릇에 든든해지고 정성 가득한 반찬 하나에 용기를 얻어 세상 살아갈 힘을 얻는 밥상 할머니와 어머니의 마음을 만납니다 완성 고맙습니다 Congratulations watershed 안부 все 오래간wery cricket 상영 하루 급 dare